먼저 이 법안 두 개의 법안에 대해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82조에 1.4 부재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부결된 안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상임이 계류한 것을 이소위에 보내자고 하는 것은 1.4 부재의와 전혀 관계가 없이 계속된 현안에 대한 주장이니까 그걸 근거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김영철 탄핵소추안 계획서 여기 자료가 뭐냐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번 2024년 5월 6일 류탐사 장시호 녹취파일 단독 입수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더러운 거래 피해자의 불륜 증언연수 회유공작은 일상이었다. 2번 2023년 9월 5일 조선일보 돈봉투수수정황 현역의원 19명 법정서 공개 3번 2024년 3월 5일 한겨레신문 코바나 무혐의 논란 직무 관련성 인정 않는 게 더 힘들다. 4번 2024년 3월 6일 영양뉴스 검찰 김건희 삼석전자 고액전서권 의혹 무혐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이 4개의 언론 보도입니다. 이게 아무리 다수당이고 힘이 세다고 그래도 탄핵이라는 중차단 일을 벌일 때 기껏 첨부한 게 이 4개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언론 보도만 가지고 이것을 탄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사에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핵 제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무거움이 22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 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언론 보도만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 언론 보도 가지고 다 탄핵할 수 있겠네요. 이게 국회가 아무리 정쟁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탄핵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논의한다는 거 물론 형식적인 법 절차는 거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정당성이 인정되고 내용의 타당함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시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당시 문제된 생일과 생일 날 생일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 출전 기록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도 장시호가 이미 본인이 김영철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밝힌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즉 장시호 관련된 부분도 증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피의 사실 공표 그 안에 자료 중에 어디에도 김영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검사 조사해야죠. 어쩔 수 없이 탄핵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일 때 국회가 이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우리가 제도상 권력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제도 이상의 권력 행사 어찌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유상범 간사님 제도적 권력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민주당 토론 한 번 하시죠.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합니까? 아니 지금 토론을 하고 나서 토론 한 번 하세요. 김영민 의원 토론 하세요. 그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불필요한 얘기에서 자꾸 자극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좀 보고 있어요. 가족들도. 자 얘기하세요. 토론하세요. 안 나서려고 한 거지 할 말이 없지 않고 할 말이 많죠.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검사 탄핵에 지금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이게 권력의 본질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 제도는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서 검사는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개별 사건을 다루니까 징계 특히 파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봐요. 금방 파면됩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이런 혐의 사실들 있으면 당장 그 조직에서 감찰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혹은 포미 유지만 선상시켜도 강력한 징계 받았을 겁니다. 검찰은 절대 처벌 안 하고 절대 징계 안 해요.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검찰에서 그러면 최소한 사실조사라도 해봤습니까? 감찰이라도 해봤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한 번이라도 좀 반성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검찰은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자기들이 직접 감찰하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들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동조하는 겁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뒀습니다. 수많은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어요. 일부는 수사로도 이어졌죠. 김학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공수처가 남은 것들은 허위 출구 금지가 아니에요. 지금 무죄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십시오. 검사들이 잘못했어도 이미 공수주의가 다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 시험도 다 지나서 징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죠. 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못하고 수사도 못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검찰을 옹호합니까?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이냐? 강력하게 규탄하고 먼저 탄핵하자고 나섰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법무부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검사가 판단하는 게 오류가 없습니까? 검사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건에 반영 안 합니까? 혹은 정치적 신념 반영 안 합니까? 다 합니다. 합니다. 우리 유상범 강사님 검사 시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 말 한번 나중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상범 강사님이 검사 시절을 얼마나 정치검찰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검사들이 정치질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 독재국관이 이꼴이 됐고 여당 의원들은 검찰한테 겁을 먹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검사 탄핵하자고 하니까 검사들 변호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 탄핵이라도 우리 법사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됩니다. 검사 탄핵의 사유가 부족하다고요?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조사해보고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나 관련 자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 됩니다. 충분히 확보된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유법사유는 없는 것 같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에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도 아닙니까? 지금 검사 로펌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의도에 여당이었고 서초동에 여당이 있다. 검찰이 여당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우스갯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론은 무의미하고 조사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검사 탄핵안을 바로 가결한 것보다는 그래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키는 것은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 탄핵할 사유가 없다. 그러면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우리가 보고를 해서 탄핵 절차를 중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조사에 보니 이 검사는 탄핵시킬 충분한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탄핵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탄핵을 가결하면 됩니다. 중간에 조사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